자 페이스옵 상태에서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요 그 다음에 락을 채웁니다. 발바닥에다 바짝 시트를 끼워놓고 하방에서 잡아당기면 락이 딱 걸리게 되어 있어요. 이 상태에서 위쪽에서 전환으로 밀착을 완벽하게 하신 다음에 내전시키면서 같이 리딩, 리딩 테크닉을 씁니다. 이건 저 내렁근도 되지만 반막양근 반건양근도 같이 이완이 되죠. 서로 기랑을 합니다. 밀고 당기고 내축으로 밀고 당기고 컷